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남의 일이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왜 그랬대? 그래서 그랬대? 저래서 그랬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단정지어 판단하는 것이죠 일이 일어난 복잡한 속사정은 다 무시하고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로 단정짓고 평가합니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속사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래서 이랬대? 저래서 저랬대라는 말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저마다 복잡한 속사정들이 얽혀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욕에게 일어난 일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고 욕 스스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지독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곁으로 친구들이 다가오지요 욕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2장에서의 말씀을 보면 세 친구들이 욕의 재앙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마다 자기의 집을 떠나 먼 길을 달려옵니다 그들은 욕의 고난을 목격한 후에는 소리내어 울며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7일 밤낮을 욕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그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친구의 고난을 너무나도 함께 아파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의 알량한 지식과 전통적인 지혜가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은 욕이 당하는 고난과 그 원인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전수받은 신학과 지혜 심지어 영적인 체험까지 동원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나름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한 것이겠지만 그 안에는 교만함과 무자비함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경우가 꼭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이것도 복이다 아니 그 일을 본인 스스로 경험했다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는커녕 화만 불러일으키는 말일 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뜻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고난도 복이 된다 말은 됩니다 하지만 결코 고난당한 사람에게 해줄 말은 아닙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친구들이 욕에게 주는 말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욕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 자신이 지은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욕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가야 한다는 충고를 전해줍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말도 아닙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요 다 시의 적절하고 맞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욕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류의 신학적인 해석이나 도덕적인 정죄가 결코 아닙니다 차라리 처음처럼 입을 꾹 다물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욕이 고난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더 좋은 위로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신앙으로 이웃을 함부로 재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까 그를 향한 긍율의 마음은 아낌없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아껴야 할 것입니다 아껴야 할 것입니다 아멘